네 안재욱씨도 같이 좋습니다 아 진짜 다음 총선 때 기대해봐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왼쪽 다운 바라봐 주시고요 자 자 이어서 오른쪽 그리고 세 분 모두 같이 해가지고 꽃받침 냄비 받침이니까 꽃받침 느낌으로 자 세 분이서 다 좋습니다 역시 대부님이 잘 하시네요 안재욱씨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하셔야죠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 좋습니다 냄비 받침 우리가 냄비 받침이에요 자 좋습니다 왼쪽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좋습니다 자 이야 이기영규씨가 하니까 안재욱씨는 절로 하시네 어쩔 수가 없네요 역시 예능계에 대해 이기영규씨 자 오른쪽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 꽃받침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메인PD죠 최승희PD님 올라오셔서 함께 단체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최승희PD님 네 올라오셨습니까 네 아 KBS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능PD 선배님이십니다 예능PD님이십니다 가운데 모시고 자 하나 둘 셋 하면은 냄비 받침 파이팅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면 바라봐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냄비 받침 파이팅 네 아까 이기영규씨 다 포즈 자체가 전개 진출 느낌이에요 자 이어서 왼쪽도 바라봐 주시고 하나 둘 셋 냄비 받침 파이팅 자 여기서 오른쪽도 바라봐 주시고요 자 하나 둘 셋 냄비 받침 파이팅 됐습니다 이상으로 모두 네 포토사이 마치고요 자 하나 둘 셋